천유도에는 웬만한 사람보다 심부름을 더 잘한다는 개, 귀요미가 사옵니다. 혼자서도 척척 어떤 심부름도 문제없죠. 자 어디 이거 줄게. 어머 짚뽀 사러 왔구나. 어머 짚뽀 오징어 줄게. 의젓하게 기다릴 줄도 알고요. 오징어랑 지퍼랑 줄게 많이 줬어. 자 이거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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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녕. 우리 동네 강아지인데 해삼도 잘 잡고 똑똑하고 그래요. 살길로 빠지는 일은 절대 없답니다. 오 쉬미로 갔다 왔어. 먹었어 먹었다 왔나. 아이고 심부름 잘했네. 아이고 귀요미 잘했네. 이렇게 똑부러지니 사랑할 수밖에요. 제주 많은 섬 멍멍이. 귀요미 만나러 선유도로 가볼까요. 신선이 논일던 섬이라는 이름처럼. 절경을 품은 섬 훈산 선유도.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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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냥. 너는 빨리 가냐. 넓은 바닷가를 제 집처럼 뛰어다니는 요 녀석이. 섬살이 5년차 귀요미. 오늘은 모처럼 할아버지와 바지락을 캐러 나왔습니다. 물 빠진 갯벌엔 바지락이 지천. 할아버지가 호미지를 시작하자 갑자기 땅을 파는 귀요미. 정말 바지락이라도 캘 기세인데요. 잠시 후 뭘 찾아냈는지 입가에 물었습니다. 이렇게. 에이. 바지락. 에이. 여기다 담아야지. 귀요미도 바지락 잘 잡아요. 잘 캐요. 그런데 바지락 캐다 말고 갑자기 자리를 뜨는 녀석. 물 속을 이리저리 살핍니다. 뭘 찾는 것 같은데요.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녀석. 이걸로 깨고 있는 녀석. 이걸로 깨고 있는 녀석. 이걸로 깨고 있는 녀석. 이걸로 깨고 있는 녀석. 저거 뭐 잡았어? 해삼 잡았어? 오우 마. 큰 놈도 잡았네. 어이구. 어디서 이렇게 큰 놈 잡았어? 이걸마. 감기 걸린 게 무색히 들어가지 마. 이거 이거 뭐로 잡아. 해삼. 응? 어느 날 우리가 해삼을 잡는 걸 보고 우리를 좋아한 게 기엄미가 따라서 잡으러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이쁨 받으려고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시킨 적도 가르쳐준 적도 없답니다. 그런데 바닷가만 나왔다 하면 이렇게 해삼을 잡는데요. 너 모았어. 또 모았어. 너 물속에 들어가지 말아야겠지. 안 돼. 또 다 모았어. 잘 잡아야 나서. 뚫을까 봐. 봐봐 이렇게 덜덜덜 떨으면서. 그게 뭘 물속 들어가. 죽잖아. 봐봐 덜덜덜 떨려나. 또렸나서 또렸나서. 못 말리는 귀요미의 해삼 사냥에 서둘러 귀가한 할아버지. 시원이야. 오늘 물가에 들어갔으니까. 감기라도 걸릴까 오자마자 뜨끈한 물에 샤워부터 시키는 할아버지. 일이 하나 더 늘어났네요. 강아지 키우기가 손주 하나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손주만큼 귀하다는 요 녀석. 통으로 한번 더 털어. 손은 많이 가지만 얼마나 예쁘고 말을 잘 듣는지 요 녀석 돌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커피요? 귀요미가 커피를 알까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커피 맛 좋다. 커피 심부름은 물론. 전화,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냉큼 달려가 이렇게 휴대전화까지 가져다 준답니다. 귀요미의 재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색소폰을 꺼내면 노래도 부릅니다. 정말 귀요미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시겠어요. 재능이 상당히 많고 똑똑한 것 같아요. 피아노도 잘 치고요. 귀요미의 재능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단하죠? 근데 이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하나뿐인 진짜 손주 예준이. 사실 귀요미는 예준이의 단짝. 또래 친구가 없어 외로워하는 손주 예준이를 위해 할아버지가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오신 친구가 귀요미. 이름도 예준이가 지었죠. 귀요미. 애준이가 학교도 다니고 크니까 휴대폰도 반지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귀요미를 약간 등하시하더라고요. 불러먹어요. 귀요미. 손주의 친구가 이제는 할아버지의 친구. 그렇다고 이렇게 손주와 멀어지게 둘 순 없죠. 귀요미가 잡은 해삼이에요. 아우 맛있겠네. 귀요미 이거 봐봐. 해삼 오늘 네가 잡은 거야. 알았어 이거 쓰고 줄게. 스파게티 만들어 왔습니다. 귀요미 이리 데려와. 그리하여 마련된 남자들 단합대회. 귀요미가 캐온 바지락 넣어 만든 스파게티와 해삼 휘까지 단출하지만 진수성찬입니다. 귀요미에겐 황태포 특식이 주어졌습니다. 귀요미가 해삼이고 네가 잡았어? 귀요미 때문에 해삼이 나도 먹네. 귀요미 때문에 해삼이 나도 먹네. 귀요미가 잡은 해삼. 음 맛있어. 흥흥흥흥이 맛있다. 입 짧은 손주도 참을 수 없는 맛. 귀요미에겐 황태포 특식이 주어졌습니다. 단합대회에 공놀이 빠지면 섭섭하죠. 신나게 놀던 그때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섭멍멍이 아니랄까봐. 멋지게 헤엄쳐 공을 가져오는 귀요미. 이러니 사랑할 수밖에요. 귀요미가 애니 친구가 돼도 고맙고. 할아버지 잘 챙겨주고. 모든 게 다 고마워요. 서로가 있어 더없이 즐거운 일상. 이 행복한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이번에는 전북 전주의 야산으로 갑니다. 고음한 산길을 힘차게 달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녀석. 잠시 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짖기 시작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오늘 앉아. 기다려. 기다리란 말에 의젓하게 기다리는 녀석.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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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상치 않은 이 녀석 누군가요? 제가 사랑하고 이뻐하고 제 마음을 나누는 인명구직연 머드입니다. 준비됐어? 멋지게 한번 찾아보자. 뽀뽀. 그렇지. 알았어. 기다려. 찾아. 올해 3살 머드는 예비 인명구조견. 오늘은 실종자 수색훈련을 나온 거랍니다. 핸들러를 맡은 대원이 명령어를 외치면 수색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발견하면. 이렇게 짖어서 신호를 보내죠. 잘했어. 앉아. 앉아. 기다려. 엎드려. 그렇지. 기다려. 됐습니다. 잘했어. 저희 전북 소방에는 인명구조견이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이미지만 자체적으로 구조견을 한번 양성해보고자 해서. 구조견 한 마리는 구조대원 서른 명의 몫을 한다죠. 인명구조견이 없는 지역 소방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어 머드를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소방서에서도 계속되는 그의 동물 사랑. 저희가 출동을 해서 유기동물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유기동물이 좀 상처가 있는지 또 외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조된 유기견들에게 사료와 식소를 제공하고. 야생에서 자라는 견들은 진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각종 응급조치를 통해 살뜰히 돌봐주고 있답니다. 주인을 찾아준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여기에서 잠시 잠깐이지만 유기동물을 임시로 보관해서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인계를 하거든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돌봐 건강을 되찾아가는 유기견들. 안 튀어 버렸고. 저희들은 반려동물을 이렇게 하면서도 많이 사랑을 느낍니다. 녀석들 표정도 그 마음 아는 것 같죠. 머드를 만난 후 백광일 씨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훈련시킬 마당이 필요해 집도 이사했죠. 여기가 머드랑 저랑 같이 함께 생활하는 우리 집입니다.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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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드 왔다. 아빠 광일 씨의 든든한 조력자 막내딸 승은 양. 머드야. 배고파? 머드야. 먹었어? 함께 성장해왔기에 머드는 반려견 이상의 의미. 들어가. 들어가. 승은이 너는 모퉁이 돌아서 그 박스 쓸 거야. 그 박스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머드가 도착한 것 같다 싶으면 공을 둥둥둥둥 두드리면서 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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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통보를 해줘. 벽을 긁고 막 헐떼 틈기까지. 절대 내주면 안 돼. 집에서도 머드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딸 승은 양이 실종자가 됐는데요. 머드가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겠죠. 머드야 누구나 찾으러 가자. 찾을 수 있지? 찾아.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온 감각을 활용해 수색을 시작하는 머드. 그리고 힘차게 지져 신호를 보냅니다. 옳지. 옳지. 잘했어. 나가자. 보내 하나 가자. 아이고, 이뻐라. 잘했어. 수색 훈련할 때마다 실종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잘했어. 보내가 아까 숨어 있었어? 모드가 잘 찾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고생했으니 보상도 있어야죠. 오늘 특식은 생닭. 광일 씨는 머드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답니다. 모드랑 좀 더 친숙하게 또 좀 더 발전된 훈련을 토대로 해서요. 실질적인 그런 사고 현장에서 실력 발휘를 멋지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특히 이 모드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 앞에 앉아있는 막내딸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색깔이 머드 같기도 하고 바닷속에 진주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어요. 바닷속의 진주처럼 머드를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이쁜지 이렇게 보듬고 있으면서 쓰다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사랑해. 오래오래 함께하길. 머드야, 너를 만나서 행복해. 언제나 우리 함께하자. 오. 언젠가 머드도 멋진 활약 펼칠 날 오겠죠. 그날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아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더 없지요. 범은 범이에요. 범이 오면, 범이 온다는 소리. Okay. 안 범қ을. 자막을 잊고 다니기 ج 감사합니다.